말도 안 돼. 그런데 예린이한테도 끌려.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. 윤민석하고 민예린 진짜 사귀는 거면 어떡할 거야? 내 저것들을 당장. 예린이는 진심인 것 같은데. 이 여자 뭐야? 민예린이잖아. 내가 보기엔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. 네가 보기에도 닮았잖아. 닮았다고 민예린이 우리 엄마야? 아니잖아. 그 양반 술 한 방울도 못하니까 술은 절대 권하지 마. 예린아.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.